오늘 10편 148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오직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리라 하는 분명한 결단 또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는 일입니다 10편 148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1절 2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천국과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3절 4절에 내려오면 해와 달과 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4절에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에 있는 천국과 천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해와 달과 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잘 안 맞잖아요 그건 생명이 있는 물체가 아니니까 그러나 10편 기자가 말하는 찬양은 단순히 우리가 목소리로 입으로 하나님께 노래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있을 자리를 정해 두시고 그들이 운행하는 법칙도 정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아주 많은 별들이 함께 모여있는 은악의 거기에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간 크기의 혹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악의 수십억 개가 이 우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우주에는 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별들이 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공존합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기에 그 엄청난 별들이 움직이는데도 우주가 편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 자리를 정하시고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법칙을 정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에 보면 땅의 모든 만물들 바다에 사는 생물들, 깊은 바다에 시면, 불과 우박, 눈과 서리, 새찬 바람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 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온 우주 만물들이 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핀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고백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창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찬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우리가 그 피조물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무서운 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해를 보고 신이라고 하고 달을 보고 섬기고 별들을 보고 섬기고 큰 산을 보면 그리고 바다를 보면 거기에 신이 있는 것 같고 아주 오래된 나무에 거기에 신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빌고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제사하는 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은 절대로 우상숭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섬기거나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무서운 마귀의 계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엄청난 커 보이면 거기에 섬기고 절하려고 하는 충동을 받게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충동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겸여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리석게 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그렇게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동물의 형상이나 해와 달을 섬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에게도 우상숭배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우상숭배의 죄가 있습니다 골로서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돈, 종이 조각에 불과할 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보이는 그 돈이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탐심으로 역사합니다 돈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돈이 힘이 있다고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돈이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디모드의 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더다 성도들 안에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돈을 탐내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해결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오직 나는 하나님만 믿고 섬긴다고 그렇게 고백하려면 여러분 안에 돈에 대한 탐심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세 안에 탐심 때문에 소금기둥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탐심을 품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자리에서 그는 들은 죽어 나갔습니다 탐심은 정말 무서운 것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뜻이죠? 그가 아직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는지 아닌지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돈보다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 예배할 것이라 돈은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는 또 하나의 우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력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하는 마음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정말 극복해야 될 우상숭배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아부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헤롯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헤롯을 쳐서 벌레가 헤롯을 파먹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는 것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사람을 섬기거나 그를 하나님처럼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다 10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편 14절에 148편 14절에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라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강해질 때 성공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삼으려고 하면 그는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오직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실 것이라 이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는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건 정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워서 아는 하나님 들어서 아는 하나님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은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 황제가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황제를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나에게는 진짜 주님이 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것이다 그 말에 로마 황제가 격분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끌고 가면 끌려갔습니다 재산 뺏으면 다 뺏겠습니다 죽이면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누구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참으로 약해 보이는 기독교인들을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인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말이 로마 황제에게는 두려운 고백이었다는 것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을 고백하겠다고 하니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저 북한 정권이 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어서 아는 하나님, 배워서 아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절대로 나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믿음에 눈이 뜨인 사람만이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내게는 우상이 없습니다 돈, 사람, 내게는 더 이상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2011년, 벌써 한 10년 가까워집니다 2011년 임원훈련 때에 우리 교회 단임 목사님을 좀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람이 유기성 목사가 더 이상 이 교회 단임 목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단임 목사가 되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이 단임 목사님이지 사람인 제가 단임 목사여야 되겠습니까? 저는 벌써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단임자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진짜 교회 주인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단임 목사님으로 하자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걸 선언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뜻을 가지고 교회를 예수님이 단임자가 되시도록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되시도록 그렇게 목회를 시도해 보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사례는 저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교회 단임 목사가 되시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실제로 목사도 교인들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알아듣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되어야 예수님이 단임 목사님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으시니까 믿어지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단임 목사가 되십니까? 그냥 우리들끼리 의논해서 그저 의견이 많은 쪽으로 결정하고 나가는 거죠 결국은 목사 뜻대로 결국은 장노님 뜻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단임 목사님으로 하십시다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부터 예수 동의 일기를 쓴 거예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보고 그걸 매일 일기로 써봅시다 그 일을 한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아 되겠구나 이게 되겠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온 교우들이 다 믿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일이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그 해 우리 예수님 이제 우리 교회 단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했었어요 단임 목사님 생신이 다가옵니다 지금 물론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단임자가 가지고 있겠죠 저 자신에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매일 일기로 쓰고 그것을 우리 부목사님들과 장노님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계속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이 주님을 계속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선한 목자교회가 예수님이 진짜 단임 목사인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만 그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장노님들과 온 교우들이 다 같이 진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또 그것이 믿어지도록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시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사도 장노도 교인들도 예수님께서 정말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 다 공허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정말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건 아닙니다 가족들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정말 임지해 계신 것이 믿어질 때 온 가족들이 주님께 다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하자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다 순종하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우리 집은 예수님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친밀히 동행하는 일이 가능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서를 읽어보면 에녹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에녹은 보았어요 우리 주님이 제림하실 때를 에녹은 이미 보았어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을 정말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비밀을 다 보여주셨어요 아니 도대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히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길래 에녹에게는 그렇게 놀라웠게 역사하셨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에녹이 살았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일은 성경이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너무나 멀리만 계신 분 같고 우리가 가까이 하긴 너무 어려우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훌륭한 일을 해야 될까요? 정말 죄 안 짓고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아주 까다롭고 아주 근엄하고 아주 또 엄격한 할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손자에게는 그는 그냥 할아버지일 뿐이에요 그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까다롭고 엄격하고 굳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면 할아버지가 다 흐물흐물 풀어집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겐 까다로우신 분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다 엄한 분이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하고 다가오면 그만 얼굴이 확 펴지고 그리고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그 아이를 안아주잖아요 이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특별히 좋은 일 해준 것도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애녹이 그랬어요 애녹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마음의 친밀함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애녹은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갔어요 하나님은 그런 애녹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 반겨주실까 내게도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어디 가서 정말 마음에 드는 좋은 물건을 보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진짜 마음에 들면 사게 돼 있어요 만약에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게 가격표를 보고 이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계산이 된다면 진짜 가지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정말 가지고 싶은 거 진짜 탐이 나는 거 그거 없으면 죽겠는 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돈을 지불해서라도 그걸 소유해요 보아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보아가 숨겨져 있는 땅이 발견되었을 때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제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나는, 여러분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얼마나 가지고 싶으면 얼마나 원하셨으면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내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어요 저를 위해 여러분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내주셨다니까요 우리를 가지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갈망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이라도 해보고 싶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이라도 살고 싶어요 그걸 매일 하고 싶어서 매일 기록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진짜 믿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계속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저에게 진주에 사는 어느 여성도 한 분이 손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분은 늦게 예수를 믿으셨대요 그런데 최근에 아마 제 설교를 들으셨던 모양이고 그래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에게 감사할 일을 많이 주신다는 걸 깨달았대요 일기를 써보니까 알겠더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진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임을 자기가 알겠더래요 하나님은 진짜 그런 분이고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엄마 같은 친근함으로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그냥 부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게 엄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앙탈도 하고 너무 서러워서 울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일기를 쓰면서 그걸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자기와 동행하시고 때때로는 잔소리도 해주시고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징계로 그러나 분명히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아주 길게 손으로 편지를 써 보내주셨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니까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 누리게 된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혹시 나이가 드신 분 중에 이제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일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중에 나 이제 돈도 꽤 많이 벌어서 이제는 나 별로 부족함이 없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직도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나는 박사학위도 너무 많고 이제는 더 배울 것도 없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배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친밀하게 알게 되면 그러면 형편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바람에 풀무웃불 속에 던짐을 받게 됐습니다 자기를 풀무웃불 속에 던지려는 너브간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의 새 친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웃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을 진짜 알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진짜 알았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 절은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는 절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많이 받고 재산도 다 뺏기고 그리고 순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렇게 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니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을 진짜 알고 나니까 주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 당하는 것도 기쁨이 드러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나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거 나 정말 믿어지지 않아 그러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은 이것이 내 살이라 이것은 내 피라 하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내 생명이 되셨으니 그러면 충분하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응답은 오직 하나예요 저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겠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돈 문제로 인한 갈등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것 같은 내 마음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더 든든해 보여요 괜히 사람을 더 의지하는 마음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눈을 다시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하고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찬을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내가ừ 오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찬을 받쳐서